어머니 피곤하시죠? 이 2시 시간이 사실 굉장히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나른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입시를 들으시고 학습을 하시니까 많이 뭔가를 얻어가게끔 하려고 저희가 엄청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신영윤 선생님 오늘 처음 설명회를 하신 거였고요. 오전에 이과를 했는데 어머니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이과 애들이 특히 국어를 못하잖아요. 문과 학생은 제가 이해를 해요. 문과는 언어력은 좋아요. 단지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 차이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과생들은 수학처럼 딱딱딱 답이 나오면 너무 좋은데 국어는 아리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과 어머니들이 굉장히 아침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리 국어자라는 문과 어머니들도 신영윤 선생님 수업 들으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우리 영어인데 사실 문과생들은 영어를 그닥 걱정은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옛날 상대평가 때보다 절평이 한결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평가원은 항상 배신을 합니다. 모의고사 때는 내내 쉽게 내다가 딱 수능이 되면 등급이 떨어집니다. 내내 일찍 어떤 아이가 2도 찍고 3도 찍고 절평이다 보니까 70, 80, 90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도 주일에 영어를 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가 로스쿨 갈 때 리트 성적에다 내는 게 토익이나 토플 성적을 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고등학교 영어가 잘했어요. 얘가 그래서 대학 가서 영어 공부를 하겠어요? 고대 경영 갔는데 영어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토익을 봤는데 성적을 내야 되니까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그 성적은 결국 고등학교 때 입시에서 했던 성적인 거예요. 어휘도 그때 다 마무리가 된 거고 그래서 어머니 자녀도 이번에 수능할 때 앞으로 할 때 우리 영어를 좀 완성시켰으면 합니다. 연사는 강원우 선생님이시고 이투수 1타신 건 극명하게 제가 자랑하는 거고 지금 저희 설명의 두 번째인데 벌써 예약 순 거의 마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 들으시고 오늘 예약지 같이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원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우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특강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수업은 정규반입니다. 정규반인데 저는 수업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질질 끌어가고 하는 것보다는 학기별로 끊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9회까지 수능 전반에 대한 전체 정리를 1차 끝낼 겁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애들이 6평까지 내신이 두 번 중경고사 내신이 있고 6평 끝나고 기말을 보잖아요. 그래서 6평 대비반이 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신 때는 내신 애들 자료 제공이 되고 또 학교별로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원수가 많은 반들은 저희가 팀으로 움직여서 내신 진행하는 반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수업은 1차적으로는 9회의 영어의 전반에 모든 것을 완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1등급입니다. 실제 수업 듣는 학생들이 7등급이었던 친구들도 이번에 9월 평가원, 10월 모의고사를 다 1등급을 찍고 이렇게 된 상황이라 현재 전수 상관없이 무조건 1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제 소개는 가볍게만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투스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3년간 일탈을 했고 그리고 현장은 여기 대치를 포함해서 출강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1위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9월에 찍은 사진인데 점수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점수가 엄청나게 올라서 제가 이투스도 그렇고 EBS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거의 영어 중에서는 최단기간에 일타가 됐는데 이유는 그냥 하나입니다. 실제로 광고를 그렇게 많이 받은 케이스도 아니고 애들이 점수가 되게 극단적으로 많이 올라요. 영어는 절평이어서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공부 시간 많이 투자하기가 근데 시간을 쓰지 않으면 올해 같은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뒤에 말씀을 잠깐 드리긴 할 텐데 이게 올해의 영어거든요. 엉망진창입니다. 3월에 3.4%가 1등급이 떴어요. 4%까지가 상대평가 1등급이잖아요. 근데 전 과목 통틀어서 1등급이 제일 적었습니다. 90점 이상이. 고1, 고2 때 모의고사 이 동네 70%가 넘게 1등급이 나옵니다. 잘하는 학교는. 근데 그런 애들이 갑자기 한 번에 완전히 이렇게 폭망한 거예요. 4월 달에도 4.6% 나와서 상대평가 동점 처리되는 다른 광학보다도 1등급이 적었습니다. 6평도 뉴스 보셨겠지만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다고 말이 많았죠. 그리고 9평 때는 난이도가 계속 지금 어렵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난이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 보니 시험은 쉽게 나올 게 예측이 됐었는데 네. 너무 쉽게 나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시험이 사실 무용론이 떴습니다. 이렇게는 문제를 못 내니까. 그래서 이제 수능 때 애들이 좀 영어를 못했던 애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험이 쉽게 나오면 그 해에 그 다음 시험에 보통 완전히 1등급 비율이 급락하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지금 되게 이렇게 기존의 난이도 틀을 깨면서 엄청나게 등락폭이 심합니다. 변동성이 되게 심한 상황이라 학생들이 1등급을 이제 꼭 받으려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학습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팅이 좀 돼 있고 프로그램 자체가 수업은 제가 현장 수업하는 모든 강사들 중에 제종반 빼고 단과 중에 모든 학원 통틀어서 제가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현재 22년 모든 강사들 기준으로 근데 제가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천명이 조금 안 되는데 이번에 애들 22년에 상위권 학생들만 200명 정도가 수강을 현재 하고 있어요. 민사고, 과학고, 외고, 청신국제고, 일반고 전기 5등 안에 드는 학생들이 근데 이제 얘네들이 사실은 왜 영어를 계속 듣냐 심지어 외고 애들도 영어 잘하고 대원외고 애들도 지금 8명 정도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걸 계속 다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막판에는 얘기를 했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 영어 그만하고 서울대 준비하니까 다른 과목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좀 약한 부분. 그랬더니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는 안 하기도 찜찜하고 시간을 많이 쓰기도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효과적이고 그리고 6월 평가원 보고 사실 좀 현타가 와서 어느 정도 감유지는 끝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한한 건 오히려 이런 최상위권 학생들이 거의 끝까지 다니더라고요. 상위권 학생들이 수업이 좋고 자료가 과제만 하는 걸로도 충분히 1등급이 나온다고 상위권 애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수업이 종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내 수업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인 거고 세 가지 특성이 있거든요. 이 경향성은 아마도 그리고 현재 아이들의 이런 특성은 아마도 내년까지는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애기들까지가 코로나를 좀 이렇게 직접 맞은 애들이잖아요. 현재 고1은 좀 다르죠. 현재 고1은 코로나 세대가 아닙니다. 걔네는 그냥 정상적으로 공부를 한 세대라서 코로나 세대가 아니고 현재 고2, 고3이 되는 애들까지가 마지노선인데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난이도가 기존의 영어 패턴, 절평 패턴을 깨고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평가원 전역 쪽에서 보고 있는 애들 수준과 실제 애들 수준의 갭 차이가 좀 커요. 물론 애들이 더 잘한다가 아니라 생각보다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 우리 애가 점수가 잘 나왔는데 왜 고3 때 점수가 갑자기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떨어졌지? 평가는 항목이 다릅니다. 실수한 게 아니라 교육청은 메인 아이디어 위주의 평가를 해요. 그래서 어학원 많이 다녔거나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영어 질문 읽는 게 자연스러우면 점수가 나와요. 글이 뭘 얘기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답을 낼 수 있게 문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원, 수능을 주관하는 곳에서 시험을 내는 곳은 국어처럼 문제를 내요. 우리가 애들이 국어는 원주민이잖아요. 네이티브 19년 살았으니까. 그런데 국어 점수 정말 안 나오죠. 한국말 몇 마디 잘 하고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다고 점수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영어에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내고 단어 누가 많이 외웠냐 아니면 문장 해석 누가 정확하게 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시험은 진짜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들도 어머님들도 너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단어 알고 문장 해석하면 답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국어는 점수가 왜 그것밖에 안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 요소가 다른데 대부분 그거를 간과하다 보니까 6월 평가원 때 깨지고 9평 때 깨지고 수능 때 이제 현역 애들이 점수가 주저앉는 현상들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갭을 인식하고 지금은 이제 메꿔야 될 때다. 겨울방학 기간 안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수능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3, 4, 5 이런 모의고사는 다 뺐고요. 평가원만 가지고 왔거든요. 보시면 6평 때 8.7%가 나왔어요. 재작년에. 그리고 9평 때 5.7%가 나왔습니다. 6% 후반이 되면 쉬운 수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너무 쉽다. 영어가 너무 쉬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별 고사가 다시 살아나고 논술이나 이런 데 영어가 강화되면 이 동네 애들만 영어를 잘해요. 돈 있고 오래 살다 온 애들. 정부가 그걸 없앤다고 제일 먼저 절평으로 바꾼 게 영어잖아요. 절대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걸 내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8.7 찍었다가 5.7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6% 또 밑으로 내려가면 어려운 시험이라고 난리 나거든요. 그리고 시끄럽게 말에 한참 떠들었는데 이때 이렇게 최다치를 찍었습니다. 1등급이. 이게 언제죠? 코로나 3단계 얘기 나왔을 때입니다. 기억하세요? 2년 전. 영어가 여론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슈에 민감한 과목이 영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나왔어요. 그런데 예측 가능하시죠? 수능 무용론 기사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대학별 고사 강화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6평 때 이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5.5%는 실제 현역은 3%밖에 안 됩니다. 저 안에 재주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교육청 모의고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5.5 나왔고. 그런데 9월이 이거 어려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니? 네. 시험이 포맷이 바뀌었습니다. 이슈가 있죠. EBS 삭제가 됐습니다. 이 해부터. 직접 연계가 없어져서 내신 공부하듯이 지문을 딸딸딸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 안 되고 하지 말라고 아예 그냥 바꿨죠. 평가원에서. 그러면서 애들이 시험을 쉽게 내도 문제를 못 푸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4.8%. 그러니까 이때부터 애들이 영어 점수가 완전히 바닥을 찍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험은 당연히 쉬워질 게 예상이 됐었어요. 이렇게 나오면 거의 현역은 3% 초반밖에 안 나오고 2% 후반밖에 안 나옵니다. 1등급이. 그래서 수능이 6.5%가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기사가 난리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영어 반토막. 기억나시죠? 엄청 뉴스에 많이 나왔거든요. 영어 반토막, 영어 불수능. 말 많았는데 전문가들은 대부분 잘 낸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6.8 정도면 정말 이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난이도가 조금 있지만 잘 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올해 이렇게 완전히 애들이 그래서 그냥 죽을 쓴 겁니다. 분명히 경고가 떴는데 시험이 어렵게 나오고 애들이 영어가 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어머님들 아시죠? 이제 이쪽은 워낙 많이 들으셨으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합격 애들 입결 발표한 거 보셨어요? 영어 다 1등급입니다. 평균이. 1등급이 아니면 원서를 낼 수가 없죠. 서울대도 폭이 좁긴 하지만 급간이 늘어났죠. 영어 점수 반영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영어가 상위권 대학 스카이를 가려면 무조건 1등급이 떠야 되는 상황인데 애들이 이렇습니다. 3.4% 4.6% 6평도 5.7% 그래서 기사 엄청 나왔죠. 영어 애들 학력 저하 심각하고 영어 문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아는 애들은. 보통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네.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근데 제가 거꾸로 애들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이게 지금 이 갭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중간치를 잡았어야 되는데 시험을 애들이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으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중간이 없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완전 바닥을 찍는 거 그림 안 그려질 수도 있다. 너무 걱정할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난이도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 등락보기 심해서 이거 아무도 얘기 못했어요. 언론에서 9평 시험 끝나고 뭐 6%에서 8% 사이가 나올 거다 6% 후반에서 제가 설명해 할 때 엄마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두 자리 찍힙니다. 이렇게 지금 두 자리가 찍혔어요.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어머님들까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얘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만 해도 적용이 안 돼요. 이 데이터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슈가 되게 많이 반영이 되고 여론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영어인데 1차적으로 정권 바뀌고 올해가 첫 수능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육 이슈가 없는 상황이에요. 없죠. 지금은 부동산 이슈밖에 없잖아요. 부동산 이슈 밖에 뭐 있나요? 없습니다. 부동산 이슈가 제일 핫하죠. 얘가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면 내년에 교육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정리가 되면 올해의 애들 말고 다음 애들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2까지는 이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능 끝나면 모든 데이터가 바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수능 전이라 나와 있는 데이터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틀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만약에 빈칸 파트가 약하다. 그런 애들은 수능 때는 절대로 1등급 안 나옵니다.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왜냐하면 빈칸 문제는 총 4개가 아니고요. 8개입니다. 실제로. 빈칸의 원칙 갖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게 빈칸 문항 순수 4개에다가 어휘 문제가 2개가 출제되고요. 요양문이 하나가 출제가 되고 밑줄 친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가 출제가 돼서 총 8문제에 배점은 미니멈 32점 정도가 배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파트가 약한 친구들은. 거꾸로 우리 애가 빈칸은 진짜 잘해요. 그런 애들은 내 안정적으로 점수가 1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 때 목표는 논리 파트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전반에 대한 것도 다 학습이 돼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애가 논리 파트에 대한 학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 왜? 한 적이 없으니까. 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요즘 현재 애들은 고1, 고2 때 내신 공고밖에 안 했죠. 영어 내신. 중등 때는 뭐 했어요? 어학원 다니면서 그냥 양으로 때려 풀었습니다. 걔네 논리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는 대한민국 고3 강사 중에서도 몇 명 안 되고 논리 파트는 제가 제일 처음부터 1타가 아닐 때도 1위였습니다. 논리 파트는 중등에서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파트를 겨울방학 때 끝내신다고 생각하시면 고3 내내 점수가 상위권 점수가 계속 찍힙니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현재 현상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6월 평가원입니다. 빈칸 4개가 전부 다 다 오답률 30% 이하로 찍혔죠. 오답률 탑10을 정리한 거거든요. 여기 빈칸 여기도 빈칸 여기도 빈칸 총 빈칸 8개 중에 7개가 오답률 탑10으로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애들이 진짜 이 파트가 취약해요. 그리고 문장 삽입 순서 배열을 애들이 잘 못합니다. 논리 파트를. 그래서 저 파트가 지금 현재 되게 강화되고 있고 애들은 학습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아시고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우리 애가 내신 점수도 좀 잘 받아야 되고 수능도 1등급을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니? 크게 세 가지입니다. 1번. 이제 애들이 고3이기 때문에 수능이랑 내신에 대한 분리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EBS가 사기꾼이 제일 많아요. 대치동에. EBS는요. 어머님들. 우리 애가 영어 괜찮아. 그래서 내신만 하면 되는데 수능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어머님들도 EBS를 겨울방학 때 아니면 3월 달에 한다고 하는 강사들은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그게 사이트 인강이 됐든 뭐가 됐든 필요 없고요. 그냥 다 광고고 사기입니다. 제일 엄마들이 좀 이렇게 호쾌하고 결제가 제일 빠른 게 EBS를 어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EBS 수업을 하면 내신에도 나오죠. 내신에 나옵니다. 고등학교는 다 EBS예요. 고3은. 내신에도 나오고 그리고 간접 연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1번. 일단 간접 연계에 도움이 된다가 사기고요. EBS를 대한민국에서 사교육 강사 중에서 EBS 사이트에서 연계 교제를 한 강사는 제일 마지막까지 한 강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EBS 수업을 연계 교제는 전부 다 공교육, 학교 선생님들이 했어요. 사교육 강사는 제가 최초였고 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EBS 정보는 저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강사들이 보통은 이제 신규 강사들이 제일 심하죠. 새로 올라온 강사들이나 인강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강사들을 보시면 기가 막히게 EBS 얘기를 합니다. 왜냐? 문제를 개발 안 해도 되거든요. EBS는 문제가 매년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고 내신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신 얘기를 합니다. 팔아먹기 정말 좋아요. 그런데 막상 까보면 일타들은 아무도 EBS를 얘기하지 않아요. 각 사이트의 일타들은 상관이 없거든요. 별개입니다. 지금 EBS는 그냥 좋은 문제집입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내신 공부할 때 그거를 겨울방학부터 내신 공부하나요? 아니면 3월 초부터 하나요? 아니죠. 심지어 지금 수능을 해야 되는데 내신은 5주 전 그냥 내신 공부하듯이 내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강사들하고 좀 다른 건 저는 영어 전문학원을 12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학원부터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 내신이랑 관리 부분이 다른 강사들하고 완전 달라요. 단과 강사들이 대부분 목걸이 걸고 다니면서 대학생 애들이 애들 관리한답시고 출결 체크하고 문자 보내죠. 그게 무슨 관리예요? 애들을 공부를 시키고 얘가 취약한 거를 챙겨주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대학생 애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 이유는 하나예요. 싸니까. 11월, 12월 날은 수업 없잖아요. 고3 강사들이. 그러면 알바들 그냥 쉬어요. 돈 안 씁니다. 내신 기간에 강사들 쉬죠. 그때도 돈 굳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대학생 쓰는 이유는. 싸거든요. 저희는 다 직원들이 애들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만드는 팀들이 아예 그냥 따로 있어요. 연구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2월 달부터 EBS 교제를 받아 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신 작업을 시작을 하고 전교 기간 안에는 수능에 몰빵하고 보통 저희가 6주나 7주 전부터 애들 내신 진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맞춤 자료를 배분하고 인원이 많은 반들은 수업을 따로 진행을 해요. 작년에도 외고 같은 경우엔 70명 되는 반이 있어서 거기는 내신 팀에서 내신 수업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든 수능이든 필요한 건 저희가 다 직접 케어를 하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애들이 저희가 체크를 하고 어머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거든요. 시즌이 되면. 그래서 그거를 하셔도 충분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EBS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EBS는 내신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퀄리티가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 학습이 다 끝나고 나서 풀어보는 용도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지금은 수능형 학습에 올인하셔야 될 때예요. 그래서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수능 학습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능형 학습으로 전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 겨울에 그래서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19년, 21년, 21년, 22년까지 이 강좌가 전체 1위였는데요. 현장에서. 목자가 좀 다른 교재랑 수업들이랑 달라요. 지금 프린트에는 없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죠. 1주차에 배우는 게 평가원의 출제 원칙을 배웁니다. 보통 책들이 주제 파트, 빈칸 파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평가원의 출제 원칙을 먼저 배워요.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지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사실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올해 살 때 왔다고 내신 점수가 100점 나오는 것도 아니고 1등급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가 영어 좀 한다고 탭스나 토프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봤을 때 만점이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별도입니다. 그래서 수능량 공부를 하는 거고요. 2주차부터는 출제자가 어떻게 답의 근거를 제시하고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응집력이라는 것도 수능 출제 원칙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얘네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얘가 9회차까지 정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수능량 학습을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료는 애들한테 크게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강좌랑 현장 강의를 분리를 했습니다. 대부분 강사들이 다 똑같은 수업을 해요. 현장에서 수업하고 뒤에 카메라 세워놓고 그대로 송출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다 아실 것 같은데 특히나 일타 강사들은 대부분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도 다 1등 찍어보고 온라인도 1위를 찍어보니 실제로 애들 설문조사하고 애들 상태 파악을 해보면 애들이 현장에서 원하는 거랑 온라인에서 원하는 거는 다릅니다. 특히나 이 대치 현장은 무조건 애들이 원하는 건 1등급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자기 점수랑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그런데 온라인은 아니거든요. 전국 단위는. 그리고 실제 돈이 되는 층은 1등급이 아닙니다. 4%, 5%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층이 아니라 제일 큰 파이는 3, 4등급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온라인 강사들이 3, 4등급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두 문제 어려운 거를 해요. 그런데 모임 만약에 두 개고 양심이 있다면 현장 수업은 여기에 맞춰서 따로 하는 게 맞아요. 특히나 영어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두 개 다 할 수 없고 몸이 힘드니까 그렇게 하나씩 했는데 올해 현장 전용 수업을 했습니다. 현장 자료를 따로 만들고 전부 다 1등급에 맞춰서 애들 취약한 거 다 따로 개별 케어하고 그랬더니 3개월 만에 점수가 30점에서 40점씩 오르더라고요. 1등급이었던 애들은 거의 꼭대기 점수를 찍고 그래서 내년도 완전히 현장 전용 버전으로 모의고사와 관리북과 주간지가 따로 제공이 됩니다. 수업은 이렇게 전부 다 짜져서 움직입니다. 첫 주차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평가원에서 뭐를 물어보고 교육청에서 뭐가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두 번째 주차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이 주차별로 다 짜져 있거든요. 이게 제가 하나만 좀 샘플을 보여드리면 수업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치러진 정답률 20%, 사실 20%면 찍은 것보다 못한 거죠. 어디 선다니까. 이번에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저 문제에서 실제로 원칙은 두 가지밖에 사용이 안 돼요. 어머님들도 두 가지 원칙을 아시면 저 문제를 한 15초 아니면 풀 수 있습니다.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할 땐 출제 원칙을 지켜가면서 문제를 내는데 수능 지문이라는 건 응집력이라는 게 확보되어야만 출제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바로 저 지문이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정말 15초면 끝나고요. 저기 어머님들 드렸던 프린트에 제일 뒷페이지에 제가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우리 애가 왜 점수가 안 나왔는지 그리고 왜 현역 애들이 점수가 안 나오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점수가 오르는지가 이 한 문제로 보일 겁니다. 7번 바로 앞에 수강후기 앞에 있거든요. 응집력이라는 거는 이거를 의미합니다. 수업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응집력이라는 걸 한문인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딸기잼을 찍고 주먹을 쥔 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응집되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딸기잼을 찍어서 주먹을 쥐면 이 딸기라는 소재가 다 손에 묻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바나나가 묻을 수는 없죠. 그래서 소재가 처음부터 끝까지 역접어 가림판이 없다면 일관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딸기가 만약에 색깔이 특이하게 유전자에 변형돼서 노란색이라고 한다면 주먹을 쥐을 때 딸기 색깔이 전부 다 노란색이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보겠습니다. 보통 이 문제를 애들이 왜 틀렸냐면 지문의 내용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문을 애들이 처음부터 쭈루루룩 다 읽었거든요. 지금 어머님도 보면 지문이 쭉 길게 있잖아요. 지문을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헷갈린 거예요. 보통 헷갈리면 어떡하죠? 다시 봅니다. 그 지문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빈칸은 출제 원칙이 1번. 빈칸 문항은 정보가치가 가장 높은 곳에 출제한다라고 수능 출제 매뉴얼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보가치가 제일 높은 건 그래서 뭘까요? 제가 만약에 딸기를 팔기 위해서 글을 썼다면 강원훈의 딸기는 건강에 좋으니까 사먹어가 주제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1번 소재가 뭐야? 딸기. 2번 소재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뭐야? 딸기가 건강에 좋대. 강원훈의 거 사먹어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럼 걔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얘를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교수님들이. 볼게요. 딸기가, 스트로베리가 건강에 좋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 문제는 뭘 준 거냐면요. The term, 단어. Butterfly Collecting이라는 단어가 어떤데 이게 시험 문제였던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딸기가 건강에 어떤데 얘가 시험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막 대단하게 난 영어 못하는 데가 아니라 필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당연히 주장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야지 주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딸기랑 건강이 무슨 관계를 맺는지가 앞에 언급이 될 텐데 그걸 보고 응집력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는 이 6평 문제가 제일 마지막 손가락에다 빈칸 뚫은 거예요. 야 여기 딸기 무슨 색이야? 봤더니 여기 딸기가 노란색이래요. 얘도 봤더니 노란색이래요. 그럼 여기 색깔 뭐예요? 역접 없으면. 버신, 하우에 이런 거 없으면. 당연히 노란색이겠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어머님들 좀 보기 쉬우라고. 네 번째 손가락 확인했더니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collected. 수집된 것들. 어? 똑같네요. 나비 수집이 어떤데? 예를 들면 나비 수집 같은 건 어때? 그랬더니 수집된 것들은 no longer, 더 이상 cutting-edge knowledge, 첨단 지식 생산을 못해. 이렇게 얘기했네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 딸기는 뭐라고? 첨단 지식 생산 못해. Butterfly collecting은 Academic Statues 그러면 이거 뭐죠? 학문 지식이잖아요. 학문적인 지위가 첨단 지식을 생산 못한다고 했으니까 학문적 지위가 최근에는 상실됐어. 이렇게 된 거네요. 그 다음 앞에 문장 보니까 또 똑같은 말이네요. 세 번째 손가락. collecting은 우리가 찾던 거잖아요. collecting은 그대로예요. collecting은 Begin to lose its statutes. 뭐한데? 자기 지위를 상실했대요. 어디에서? 지적 추구에서. 특히나 과학 같은 분야에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collecting이 어떤 지적인 부분에서 자기 지위를 상실했다. 그대로. collecting은 Academic Statues 지적 지위에서 상실이 생겨났다. 정답입니다. 선지를 보면 상실 잃어버렸다 없어졌다가 정답인데 1번 Comparative 경쟁력 있대요. 긍정평가니까 완전 틀렸죠. 없다고 나와야 되니까. 2번 Novel 참신하고 진기화돼요. 여기도 긍정평가니까 틀렸네요. 3번 Secondary 더 이상 메인이 아니야. 2등으로 내려갔대요. 정답 될 수 있네요. 4번 Reliable 신뢰할 만하대요. 긍정하잖아요. 지위를 상실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부정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땡 5번도 조건이 없대요. 무조건적이다. 조건이 있다. 이런 말이었어요. 아니요. 지위 상실 그러니까 더 이상 메인이 아니다. Secondary 정답은 3번 이렇게 된 겁니다. 얘가 그냥 지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해서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답의 단서를 어떻게 제시를 하고 수능이라는 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출제 원칙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겨울방학 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게 끝나고 나면 지문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점수가 애들이 미친듯이 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수업이 애들한테 좀 짧은 시간에 점수가 많이 올랐었던 것 중에 하나는 1번 조금 전에 보셨던 것 같은 어떤 수업의 방향 두 번째는 관리입니다. 관리를 대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1년 내내 단임이 정해지고 그 단임들이 학생들을 계속 팔로우 합니다. 그래서 과제가 나가도 보통은 애들이 과제북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과제북 주간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애들 상태별로 다 다르게 나갑니다. 단임들이 자기 반 애들 관리를 따로 해요. 이 학생 90점 얘 90점이어도 얘는 빈칸만 약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얘는 논리 파트랑 업범만 약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과제가 사실은 똑같은 걸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시간 낭비고 그래서 맞춤식으로 애들한테 자료가 나가고 관리가 따로 진행이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6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걔를 보고 1대1 PT 관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2주 동안 테스트하고 애들 상담하고 분석해서 2주 안에 모든 내용 정리가 끝나면 어머님들한테 일괄적으로 발성이 돼요. 상태가 어떻게 되고 어떤 형태의 과제가 나갈 거고 앞으로 어떻게 6주 동안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6주 동안 관리를 해서 애들을 상향평준화 시켜놓고 3월달 모의고사부터 좋은 점수로 스타트를 하게 하는 게 이 반의 목적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좋은 점수가 나왔고 지금까지도 애들이 점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제도 현장은 좀 다릅니다. 교제가. 보통은 문제집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초 문제 때려박은 게 아니라 전부 다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수업형으로. 단서를 어떻게 찾고 지문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고 응집력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영어는 그냥 이거 하나만 하시면 끝입니다. 과제는 학생별로 맞춤식이기 때문에 하루에 상위권은 30분씩 4번 주 4일 월, 화, 수, 목 그리고 중위권이나 하위권은 하루에 1시간씩 4번이면 모든 준비가 다 끝납니다. 나머지 시간은 다른 과목에 투자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업은 여기 미탐에서 토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대치에서는 세정학원에서 월, 토가 있고요. 수업 내용은 다 동일하니까 보강하실 때는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현장 수업은 전부 다 동일하고요. 온라인 수업은 내년부터는 새로운 것들을 현장에서 하는 것들은 업로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 오실 수 있으면 현장에서 케어받고 영어는 정말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재등록률도 제가 학원별로 제일 높습니다. 실제 점수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영어는 고민 없이 무조건 1등급 만들고 다른 과목에 시간 투자할 수 있게 그렇게 겨울방학 동안에 학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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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